아..아..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..감수님 반갑습니다. 아유 반갑습니다. 시청자분들이 주르르 님 게임 실력이 거의 감수처보다 못한다 이런 속눈이 있던데 맞나요? 저희 시청자분들도 르르 땅이 좀 이길 것 같다는 말이 좀 있었어가지고.. 아..아니 주르르 님 부를 때 르르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나요? 약간 그..매칭? 약간 이런 느낌으로? 암스탄에서 저를 그렇게 부르셔도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르르 땅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 한번 좀 시작해볼까요? 아 좋습니다. 그럼 저희 튜토리얼을 하고 나중에 좀 보는 걸로 할까요? 오케이 알겠습니다. 저한테는 인직 땅이라 해주세요. 그러면 저도 편하게 좀 더 편하게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인직 땅. 그럼 인직 땅 나중에 봐. 네 르르 땅 나중에 봐요. 네 화이팅하고 나중에 봐요. 네. 오 좋은데? 재밌을 것 같은데? 오 약간 약간 내가 좋아하는 2D적인 게 좀 있네 그래도? 아! 아니 저 누나! 이거 조종하고 싶어요. 아니 저 이거 하고 싶다고 이 캐릭터 운영자님! 나의 심장 내 힘의 근원 그것이 내 부활의 첫 번째 조각이야. 그럼 현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? 현수의 모습을 그게 무슨 말이야? ран우 반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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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연신! produces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연신! 그다 오 좋다 오 좋아 인식 마법사 오오오お 오케lage aside Wo E 게임 자체는 막 어렵진 않거든요? 왜냐면 제가 쉽게 할 정도면은 기본화이디 아 근데 빠져디통이 존나 좋네 아니 게임 자체는 존나 쉽다 왜냐면 저같은 여러분들 길치 길치같은 사람은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런거 근데 이런거 뭐 바로바로 이렇게 누르면 뭐 혼자 하기 뭐 이런거 진짜 편하네요 양코가 좋아 양코가 좋아 링코로 간다 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이 오케 오우 아니 아니 내가 봤을때 양코가 존나 꿀잼이네 위에 보자 자동전투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동전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송보면서 켜놓고 자기가 이제 과제 있으신분들 아 내가 이 게임은 꼭 켜놔 이렇게 자동전투하면서 얘기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응 자 이것도 자동으로 해주면 돼 이것도 자 자기가 다 먹어요 봐봐 어 파이팅 하면서해야지 야 그거를 풀어봐 아 내가 보여주고 있겠지만 아 나이스 깍깍하네 따 따 따 따 따 니 tá дов 샥 샥 song 샥 잠깐만 이게 엘뭐야 아이 thi 뭐왔따 오오或 뭐야 오오 arkadaşlar 오오오..뭐야 secondly 오 음악 바뀌었어 온다아아아아아 오사아아아아아아 와 누구야 아린 아린 야 아린 떴어 오케이 오 은근히 잘 뜨는데 이 몸은 영광히 모셔야 하느니라 와아아아 철무지 공료 아트니 이제 봐라 오케이 일괄천이 잠깐만 와 바로 20됐어 와 실화냐 자동전투로 가자 아린 얼마나 세나 보자 20자리 확실히 다르네 아니 아예 녹아버리는데 그냥 자 이제 제가 직접 싸워볼게요 아 공속 존나 빠른거 봐라 오 샤샤샤 자 자스 자스 먹기 자스 확실히 20됐으니까 확실히 편하다 편해 여기서 이제 3번으로 바꿔서 얘 한번 써보자 나와라 친구야 뭐야 오 존나 사귄데 아 이거 약간 야 이거 개쌍 인데요 아니 근데 서포터가 아닌거 같애 띄어가고 F 누르고 E 누르고 오케이 하아 자 저같은 이런 게임 15점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임 여러분들 별이 되어라 투 베다의 기사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르르님이 아직 1-5까지 못오셔서 같이 하기로 해서 도와주러 가십니다 뒷구멍 들어가셔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르르당 네네네네네네 아직 못 깨셨다 해서 제가 같이하기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좀 왔습니다 아 벌써 깨셨어요? 아니 그 어디세요? 저 1-2 1-2요? 네 초대했습니다 와우 장난 아니죠 예 저는 현실해가지고 바로 20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됐잖아요 어 그러네요? 제가 캐리할게요 믿겠습니다 인직당만 믿겠습니다 고마워요 르르당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힐 옆 뒤에서 하고 있겠습니다 고마워요 얼마나 진짜 상인지 모르겠어요 빵 빵 빵 빵 빵 무기야? 기리? 무기도 그러면 다 좋은거예요? 무기는 그냥 사성짜리 정도 그냥 살짝 살짝 좋은거 르르당인데 제가 놀리는게 아니라 네 그러면 안 깨시고 스토리 다 보고 하신거예요? 굉장히 스토리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스토리가 재밌더라고요 죄송해요. 어... 아까 스토리 보는 걸 좋아하시구나.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. 여기 조심해야지. 아 네네? 약간 목마빡 캐릭터로 요런 식으로 주루루님은 이세돌 거기서 노래 담당이세요?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떤 담당이세요? 어떤 담당이냐구요? 비주얼 담당? 오오옹 약간 매스 센터? 얘깟 센터 느낌이 쪼끔 있죠 아니 머리 색깔 약간 자주 새기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셨듯이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게임 여러분 별이 되어야 아맞습니다 편하게 대화하면서도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많은 관심과 저같이 게임 못 하는 사람도요 아니 근데 이거 끝나고 육을 타임어택 그건데 이거 제가 무조건 이길 거 같은데 10초 세고 해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? 인식당도 그냥 좀 기초 캐릭터 넣어주면 안되가? 아 오케이! 확인! 알겠습니다. 키딩을 어디서 들었냐면 이마트에서 들었거든요. 아 그래요? 이마트에서 처음에 노래가 나오길래 어 이거 뭐지? 왜 이렇게 노래 좋지? 해서 물어보니까 이세돌이라는 가수래요. 그때 이제 노래 좋다니까 이렇게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마트 유입이거든요. 이마트 유입. 그럼 인식당은 저희 노래 다 아시는 거예요? 네네. 정말요? 네네. 저 리와인드랑 키딩. 그 다음에 그거 두 개만 알아도 웬만한 일반인보다는 훨씬 잘 아는 거라서. 그 다음에 겨울봄. 그 다음에 오버 맞나? 오버? 어 맞아요! 어나더 월든가 여기까지만. 네? 아니 거의 다 아시는데요? 아 저 이제 1-6. 이제 하면 되는 거 같습니다. 아 네네. 1-6. 아 따로 하고 누가 빨리 하는지 하면 될 거 같습니다. 아 오케이. 그러면 인식당 이번에는 좀 기초 캐릭터로 부탁드립니다. 뭐야? 어이씨 다.. 아 그게 낮은 거를 이게 다 오케이. 오케이! 오케이 난 이걸로 해야겠다. 황골에 와 계상이 됐다. 레벨업도 좀 하라고? 아니 근데 레벨업이 잘 안 되시시던데? 아 지금 레벨업 중이라고? 오 아우씨. 이거 안 되겠다. 아 이건 뭐 어쩔 수 Apart. 이건 인식해야 돼. 이건 이건만 딱 해서 해야 돼, 이거. 10까지만.. 예? 아 좀 천천히 봐주면서 할게. 레벨업 준비되셨어요? 네! 들어갈까요? 오케이! 그러면은 시작하시죠! 시- 시작! 양코 엄청 쎄거 같은데 진짜 아이고 너무 빨리 깨버렸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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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리 깨버렸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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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너무 빨리 깨버렸어 양코 죽으면 끝이긴 해 근데 가자! 저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1, 2, 3, 2, 3 굵부는 게임이 안이 많아서 2, 3, 4, 1 2, 1 3, 2 4, 5, 2 5, 6, 3 2분 7초 깼나요? 아니요 아직 마지막인데? 왜요 깼? 깼어요? 네! 아... 아 나 한 3대 정도 나왔었는데 와... 진짜요? 그럼 제가 이긴 건가요? 예! 몇 분 걸리셨어요? 저희가 1분 44초 걸렸거든요 아 저 방금 깼어요 뭐야 2분 7초 2분 7초 아 제가 이겼네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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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확실히 골도 많네 너무 잘하시네 아... 아이 피지컬이 조금 더 좋았나 봐요 인직당이 소문권 이런 거 걸고 싶어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아 소문권이야? 뭘로 해야 되지? 뭐가 좋을까요? 제가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? 아 맞네 맞네 아 예 맞네요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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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말하세요 소문 말하세요 말하세요 혹시 인직당은 좀 컨텐츠적으로 이세돌과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? 뭐 불러만 주시면 하죠 뭐 아무거나 불러주세요 그러면 아 진짜요? 네 다음에 한번 초대를 드리는 걸로 어때요?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세계방을 만들어서 인직당 초대하면 어떨까요?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영광이죠 진짜 아 진짜요? 아유 저야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러면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 네 잠깐이나마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 게임 여러분들 별이 되어라 베다의 기사들 게임 자체가 쉬워요 쉬워요 일단은 제가 항상 광고를 하고 나면은 이러거든요 형 이거 계속 하는 거지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으면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3D보다는 결국 2.5D, 2D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진짜 솔직하게 무조건 5점이라 얘기 안 하고 4.6에서 4.7로 가겠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재밌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